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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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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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? 응 응 지금 반가워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예저도요 응 응 응 혼란 응 응 응 응 2, 3, 4, 5, 12 인가요 이 Eve 오늘의 llam기 앉아 raised sorr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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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이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? 내가 지금 다 왔을 때, 네가 하는 것 같지? 저 지금 저 지금 이대로 가졌어요. 내가 지금 이전에 지금 이대로 가졌어요. 두 단어 가졌어요.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? 내가 주문할 때, 당신을 가졌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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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한 번 매일 배인된 그렇게 말했거든요. 이제 이의 엠도, 이의 엠도, 이의 엠도. 신고한 엠도, 신고한 엠도. 신고한 엠도. 신고한 엠도. 신고한 엠도. 아, 쓸네. 진짜요? 이해됐어. 저 분은 이해가 되죠. 아니, 그게 아니라 질병. 이게 자주야. 이렇게 싸래서 짜요. 딱! 어떤지 도움을 받은 금방이라고 그 다음에 금방을 했어. 나 질병이 해. 나 질병이 딱 한 분 다 있었잖아. 어쩔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또 안고 있어. 그런데 서히서 우리 두 분은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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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어떤 후보영명의 전대됨지 제가 여러분 저 여러분 여기로 세대됨지 토 여기로 에라 아빈 아주 je 그리고 안생기지 않습니까? 그 신다고 아, 대박! 이게, 뭔가 좋아도 더 문제가 없을 게 없는 거야. 기업댄고 그냥 할게 해야지. 너도 이거 갈게, 맞지? 그래, 제가 이런 거. 왜? 왜?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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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말도 안 돼, 진짜. 진짜, 한 번씩까지도. 한 번씩만. 한 번씩만. 하루씩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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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도 내 핵불을 먹겠다고 단둑이 못한다고 해서 다른 척 다 부딪히는 중입니다. 안 돼! 그 왜 이렇게 했어? 핵불 먹기만 해. 그래! 이걸 다 이럴수 있어. 그래! 그래야! 오! 너무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쉽게 말하면 아니요. 쉽게 말하면 그래! 그래! 좀 더 그렇게 된다고 이럴수야. 왜요. 왜요. 뭐, 공부하는 거요. 사망하러. 다시 안 돼. 나갈 수 있어. 그렇지. 나무다. 둘째 배. 효진중 그래도 하겠습니까? 자, 나한테 그렇게 좀 던져가지고 잡고 하고만 응? 이 정도면 다시 안 된다고 왜? 나도 같이 말이에요 나도 같이 말이야 얘가 과오보다 나머지 얘가 과오보다 싫어하니 나도 맞춰 고맙다 말려 내가 그래서 아까 면치이 춤을 하면서 거기에 하냐 근데 내가 그게 중요해 뭐 하는 일이지? 그렇지 내가 진짜 나한테 아프지 나 다녀갈 때 부르잖아 나 그 길기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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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때 내가 그 물을 놓치느라고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나 부르잖아 야 야 그냥 뭐라기 힘들지 내가 너 고맙게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미우고 얘기장으로 잘라버려 그 기아를 고맙다 제마 시키고 어 잘 도와요 고맙게 네 잘 지내셨라 요운거지 사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그냥 진짜 이런거 지키는 네 사기야 얼마나 이런거 바람에 이게 너무 화면 안 에이 요운을 안했어 이런 사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그래도 된다 근데 얼마나 안 알았으니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래도 지금 갈망할 만에 그런 걸 왜 해주세요? 맞아 마음만 내는 대로 못 보는데 혼자서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태도가 안 부른다 근데요? 근데요?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혹시 고개가 부른다는 거를 고개가 그런 걸 들었으면 안 돼 고개가 아침에 누울 때 저희도 그러지 마 고개가 부른다는 게 아닌가 뭐 하는지 그런 얘기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고마워 아니 아니 그게 좀 문제가 아니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치 저런 거 잘 들었으면 안 돼 레드 와인링에 11초 짜냐 break 콕토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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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콕토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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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가 공짜가 예예 진짜 넓는 장치 저는 찬물한 장치 마치 보고 마치 보고 근데 앞서 아 근데 보니까 오지 마치 안 받지 그 물높이 튕긴 방치 했는데 우리 물을 좀 빨리 설치사 tengo 설치사 있는 걸 말자 그래 그럴 땐 너나 모르겠구나 그래 손주 말자고 해서 내가 약간 이깟은 안 돼? 비워주시고 비워어주시고 저는 되게 좋았는데 좋은 건 너무 좋은데 차장님이 좋아해 차장님이 11시까지 노래할 때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래해 차장님이 11시까지 노래해 차장님이 11시까지 노래해 차장님이 11시까지 노래해 내가 심하게 주워졌고 제가 제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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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명이 허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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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